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제 중대 변화에 대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중대 변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중대 변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중대 변화 군사 지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보낼 것입니다. 수십 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수십 대의 탱크 하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보낼 것입니다. 수십 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보낼 것입니다. 수십 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크리스틴 웰커가 최근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백악관에서 크리스틴 웰커가 최근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백악관에서 크리스틴 웰커가 최근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백악관에서 오늘 밤 중대 반전이 일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입니다. 중대 반전이 일어났는데 중대 반전 속에서 이렇게요 In a major reversal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중대 반전이 일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밤 중대 반전이 일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입니다. 보내겠다고 31대의 강력한 미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31대의 강력한 미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31대의 강력한 미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이것은 조치입니다. 국방성이 반대해왔던 수개월 동안 이것은 조치입니다. 국방성이 반대해왔던 수개월 동안 이것은 조치입니다. 국방성이 반대해왔던 수개월 동안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은 일어났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반대해왔던 수개월이 전달을 통해 31 강력한 아브라엘이 아브라엘이 든지대한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